중간에 가다가 과 바꾸지 말고 잘 들어갔다. 선택 잘했다. 거기 속에서 본인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건 공부. 내가 현장직을 못 가더라도 나중에 누굴 가르치는 한이 있더라도 교수든 교사든 뭘로 빠질 수가 있어도 그렇게 빠져봐도 되고 집안의 솔직히 능력이 된다면 네가 해외 쪽으로 빠져도 상관없어. 공부를 더 연관해서. 그러면 그쪽으로 나와서 물론 취업을 해도 되지만 내가 박사 석사까지 따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 아니면 대학원까지도 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 언니 나이에 맞는 질문을 조금 던져줬으면 좋겠다. 너무 터무니없는 거면 좋은 소리 해주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안 그러면 그치. 왜냐하면 언니 같은 경우는 언니가 자주 성과를 해야 되는 사람이야. 받쳐주고 뭐 해줄 수는 있지만 집이 워낙 부자여서. 말할게 언니를 공부만 해라 이건 아니야. 그치. 그러면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목표라는 걸 정확히 세워서 그걸로 성공하기 위해서. 언니도 이거를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 과를 선택하기 위해서 너도 고등학교 시절 때 막말로 놀고 싶었는데 뭐하고 싶었는데 다 참고 한 거 아니냐. 그치. 그래서 잘못하면 너가 목표가 가다가 흔들릴 수도 있어서. 어느 사람. 남자친구겠지. 그런 건 다 필요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린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인은 성인이다. 점을 보러 왔으니 고독살이 있다. 그러니 너는 절대적으로 누구랑 같이 움직여서 누구랑 같이 잘 살 거라. 이런 생각은 30대 초반까지는 버려라.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목표를 위해서 가면. 금전도. 그리고 내 직업관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처럼 엄청나게. 큰 대는 아니지만. 우리들이 얘기하는 애시대까지는 아니오로 보인다. 그래도 내가 가고자 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저렇게도 빠질 수도 있어. 너가. 그쵸? 꼭 이 길만 가지 말고. 정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로 믿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모르지. 그쪽으로 빠지면. 그래서 그게 보여 좀. 가운을 입어야 되는 사람도 맞고. 그러니 그걸 목표로 해서 마음을 좀 잡아라. 그래도 어린아이지만 삶제는 삶제다. 그 다음은 요생각 저생각 저생각 요생각. 또 너 나이에 맞지 않게. 많은 거를 이렇게 집도 걱정해야 되고. 또 내가 이런 것도 걱정해야 되고. 교우 친구들도 걱정이나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부분이 있어. 그런데 본인 같은 경우가 자수성가를 해야 된다는 말을 잘 들어야 돼. 너가 이뤄서 개척해야 돼. 인정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또 우리 언니도 욕심이 있는 자라서. 내가 그거를 가겠다 하면. 모든간에 남의 자리에 일부러 탐내거나 억지로 이상한 변수를 쓰지 않고. 내가 노력하여서 내가 정정당당하게. 움직여서 겨루기. 겨루기라고 그러겠지. 그거에서 내가 지지 않으려고 애써. 또 어이없게 지는 것 또한 너의 자존심이 맨날 맨날 잠을 못 잘 수도 있어. 이해갔어? 그래서 계획과 욕심 갖는 건 좋은데 부러지는 욕심은 가지지 마. 그러면 언니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에 너가 정체기간에. 그거를 헤어져 나오지 못하면 너가 힘들어지는 운세다. 알겠죠? 그러니 이 전공 잘 살려라. 공부의 줄이 열려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자 뭘 잔뜩 써왔어. 앞전 언니도 뭐 열 개 질문을 던져왔다는데 자 함축을 합시다. 네. 어 근데 몇 개가 해결이. 다 나왔잖아 다 나왔잖아 그리고 돈 언제 벌여 이런 거 물어보지 마 이 나이에. 네가 그걸 가면 금전적인 거 그래도 받아서 그래도 내가 올라갔으니까 페이가. 그치 그리고 가다가 이 길이 아니다가 요렇게라도 변수를 해서 네가 놀고 먹진 않아. 그치 그리고 학년을 다 마칠 때까지는 최선을 다 해도 되고 내가 해외로 나가서 공부해도 되나. 어설프게 해외 팔고 명예만 갖고 겁먹만 늘지 않고 나간다면 괜찮아. 그럼 뭐 해야 될까. 방학 때면 공부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겠지. 그치 내 부모님한테만 너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도 네가 6교 6교 조금 지금 말고 그렇게 움직이시면 괜찮을 것 같고. 결혼 늦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 저 남자친구가 있을까 결혼할지 뭐 헤어져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학점이야 지금. 네가 그걸 못 다면. 어느 좋은 남자랑도. 그 같은 내비를 위해서 못 늘어야 되니까 거기로 안 들어가면. 알겠죠 그럼 이제 질문이 한 두 개만 남았을 것 같은데 질문을 해봐 쭉 줄였다 내가. 네 아 그 인간관계를. 와 와 와 와. 베풀 때는 이유 없이 베풀어. 그리고 괜히 구수할 싸움이 되고 그럴 수도 있어. 내가 내 마음 같지 않고. 근데 본인이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어 쟤 뭐야. 이런 기운을 갖고 있어. 우리 언니가 어 이렇게 까칠하게 안 했어도.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지 마. 응.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 마. 한두 명 두세 명이면 된다. 내 마음 통할 수 있는. 그리고 어질고 성향 좋은 사람이면. 그치. 그리고 어차피 친구들이 있다 보면 전공이 틀린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럼 네가 위로해주면 되고. 끌어주면 되고. 또 나도 힘들 때 난 이랬어 저랬어 탓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졸업은 해야 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이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이거지. 남자친구가 아닙니다. 응. 네. 나중에 다 후회한다. 그래 좋은데 그래 나름대로 갔잖아. 두려웠잖아. 그거 못 가면 어떡하나. 그치. 왔잖아. 그럼 펼쳐. 이유가 될 게 없어. 그치. 자 마지막 질문. 근데 아까 그 나이에 맞는 질문을 하라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내가 판단해볼게요. 가족 얘기지. 가족 걱정해야지. 뭐. 부모님이 약간 잔병치레가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걱정을 해야 하는 건지. 뭐랄까. 시기가 돼서 그냥 약간 그런 시기이고 좀 그래도 올해 큰 병은 없으신 건지. 그런 것도. 몇 세요 아버지가. 지금 74년생. 자. 엄마는. 엄마도 똑같이. 세 명이 다 삼재예요. 아. 올해 마지막 나가는 삼재입니다. 올해만 아프신 게 아니고 작년도 마찬가지시고요. 네. 여기저기저기저기. 나이가 많이 들었다 말도 못하는데. 네. 안 들었다 말도 못하고요. 그쵸? 네. 지나가는 움직임이야. 이런 질문을 던져줘. 그치? 네. 내 부모가 걱정스러워야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고생하셨잖니. 근데 나 딸 이렇게 한다고 앞으로 남은 또 몇 년을 또 고생하셔야 될 거 아니니. 이런 건 난 되게 좋아. 이 나이에 맞는 질문이야. 이 나이에. 그치? 여기도 집안에 엄마가 아프거나 아빠가 아프면 너는 학원 못 이겨. 그잖아. 네. 근데 그래도 지금 그냥 여기 아프고 저거 큰 병은 들어있진 않은 거 아나. 내가 볼 적엔 어떻게 막 갑자기 돌아가시고 막 큰 병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아프시고 저렇게 세계상 쉬고. 그리고 이제 겪어야 되는 그 나이에. 그냥 잔병 치료라고 설명을 할게. 자질 잘하는 병들. 응. 그러면 옆에서 희망을 드려. 엄마 나 공부 이렇게 하고 있고 성적 잘 나왔어요 소리 듣고. 고생하시는 게 조금만 더 고생해줘요. 그리고 용돈 조금 아껴서 영양제라도 좀 사드리고. 아직은 좀 그렇다 그래도 그렇게만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면 부모님도 힘이 나지 않을까. 그치? 우리 언니가 부모님 생각하면 눈물이 핑 돌아.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또 답답한 것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지육식 멀쩡하게 예쁘게 나와줘서 또 나라는 사람 잘되라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셨잖아요. 그치? 집안에 어떻게 보면 어디 과가 갔어 소리 들으면 경산거다. 그 길을 갈 수 있으니 이 고든 마음이 이대로 학점의 너의 미래를 한 곳을 위해서 달려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부모님도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프고 그냥 그 나이 때 잠시 겪는. 어 그것이 갑자기 암병이 생겨서 돌아가시고 이걸로는 보이지는 않아. 그러니 우리 언니가 나머지 학업에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상. 네. 끝. 하나. 뭐. 아빠가 지금 일 때문에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그것도 약간 섬세하게. 어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겪어야 되는 하나의. 응. 어머니 본인이 가끔씩은 용기를 줘서 앞전에 얘기했잖아. 세상이 이렇게 돼버려서 본인들이 모르는 고초의 세상이 돼버렸어. 응. 그리고 노력을 해도 인정을 못 받고 노력을 해도 금전으로 힘들고. 응. 뭔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기운이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힘든 시국이 돼버렸어. 응. 거기 속에서 한 2년은 더 그렇게 겪으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거기에 우리 딸이 잘하고 있다라고만 해서 나중에 네가 그 길을 갔을 때 보답해 드리면 되지. 그치?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리는 거는 지금 1, 2년은 더 가셔야 돼. 그래도 무너지지는 않으실 거다. 힘들어 힘들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옆에 격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 응. 학점 친구 보단 본인이 더 낫네. 점 볼만 나네. 그래 그런 걱정을 하고 사는 게 맞는 거야. 그잖아 철들었구나 너. 그 철든 생각대로 너무. 슬프다 내가 꼭 성공해야지 막 또 이렇게 막 꽂히지 말고. 가다 보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내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뒤에서 학업도 모두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언니도 언젠간 부모를 지켜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그때까진 지금 노력한다고 해도 너가 부모님을 좀 건설하고 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언니는 언니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2년만 고생을 조금 하다 보면 언니도 거기서 기쁨에 학점이 좋지 않을까. 파이팅이야. 되겠지 힘내.